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. 오늘 3월 둘째 주인데요. 오늘도 예배가 없어요. 너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. 뉴스만 보면 우울한 소식 가득한 것 같은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 한 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우울한 주의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한테 힘이 되어주고 약이 되어주었던 찬양을 담아서 앨범을 낸 적이 있는데요. 그때 그 기억을 좀 되짚어봐서 한번 연주를 해보았습니다. 그래도 오늘 진정한 위로의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진정한 위로의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잘 아프 Coope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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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